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인생 거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그런만큼 어쩌면 이 글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데리고 왔고요 무편지본입니다 시공창 레벨 8 어마어마하죠 그럼 봅시다 제목 잘난 남친이랑 결혼하려고 제 학벌이랑 직업이랑 그리고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저의 모든 걸 다 속였는데요 그래도 이 남자가 저를 많이 사랑하니까 괜찮겠죠? 괜찮겠냐? 원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라도 솔직해져도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현재 8살 연상인 남자친구와 1년 반 정도 연애 중인데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최근 들어서 엄청 진지하게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는 앞으로 너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여자는 절대 못 만날 거야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이러면서요 뭐 저도 그래요 남자친구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하고 500일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싸워본 적도 없어서 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저희 남친한테 정말 큰 거짓말을 처음 만날 때부터 여러가지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그걸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남자친구는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일단 제 직장 사실 저는 중견기업 다니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구라쳤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직업이랑 제 연봉이랑 출신대학이랑 거주하는 아파트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꾸미고 조금 많이 부풀려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남자친구랑 가볍게 알게 되가지고 가끔 연락하는 사이일 때 이렇게까지 썸을 탈 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사귀게 될 줄 전혀 모르고 했던 그 거짓말들이 막상 사귀고 나니까 더더욱 그래요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죠 아니 사실 고백을 받았을 때라도 사실대로 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다 제 업보고 제 잘못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그 거짓말들이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실 저희 남친은요 평소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구라치는 것들이 제일 싫어 거짓말 진짜 짜증나 다 죽어버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게 털어놓는 게 더 무서워져요 일단 남친은 저하고 엄청나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친한테 이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지금이라도 다 털어놓고 오빠 사실은 이래 이랬는데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리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라도 이런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나면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너무 싫어지겠죠 그래도 혹시 저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런 건 극복이 되지 않을까요? 남친은 올해 준비해가지고 내년쯤에 결혼식 올리고 싶어 하는 눈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남자친구랑 결혼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헤어지게 되더라도 사실대로 다 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사기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 연애도 사기연애지 실컷 거짓말로 사람 만나면서 시간 지나가지고 더 좋아하게 된 후에는 이걸 사실대로 말을 해도 흔들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한 사람을 대놓고 기만한 거죠 그것도 1년을 넘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짜 혐오스럽다 자기한테 유리하고 과시욕 부리고 싶어하는 공행임 2번 아니 회사 정도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뻥인데 아무리 가볍게 만나는 사이라도 그런 거짓말을 왜 했어요? 너는 스카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다니고 연봉은 세후 1억에 남친 부모님은 반포자에 사는 남자랑 연애를 했는데 결혼할 남자가 실제로는 지방대 나와가지고 중소기업 다니고 연봉은 반토막에 남친 부모님은 경기도 어디 빌라에 산다고 하면 거기서 사기쳤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일단 개소리는 하지 마라 미리 경고했다 대댓글 야 이 여자 진짜 거짓말 수준이 어마어마하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모든 걸 다 속일 수가 있냐? 그 긴 시간 동안 3번 그러니까 남친은 네가 말을 했던 조건에 너와 결혼하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다 까발리고 남자가 헤어지자 이러면 내 조건만 사랑했던 거야? 너 속물이야 이런 소리 알 거지 너 4번 근데요 님 이름이랑 나이는 진짜입니까? 오래갈 사이가 아니면 죄다 구라치고 만나겠네요? 말하는 뻔세보소 진지하지 않을 때 속이고 진지해지면 오픈하고 서프라이저냐? 5번 평소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다고 말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반쯤 눈치를 깐 것 같은데? 끌익끌익끌익 대댓글 공감합니다 왠지 눈치를 까고 쓴 일을 한번 떠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쓴이도 그걸 느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끌익끌익끌익 6번 가볍게 만날 사람인 줄 알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훨씬 더 충격이네 뭐야 평소 거짓말에 몸에 뵌 사람이라는 반증 아닌가요? 리플리 증후군 헌증 말이야 너는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꼭 걸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라도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완전 거지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4번 대댓글 그러게요 진지한 관계가 되기 전에 개인정보를 다 오픈하지 않는 것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따벌따벌따벌 따벌 오만 거짓말을 다 해놨네 미친 거야? 7번 아니 잠깐만 1년 반 동안 연애를 했는데 여친 회사 앞으로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이게 말이 되냐? 대댓글 그러게요 그동안 아예 몰랐다 이거면 완전 철저하게 속인 건데 온갖 핑계대면서 못 오게 했겠지 아 이거 진짜 레알 사기 결혼이다 8번 자기 신변만 거짓말을 했으면 또 모르겠어 근데 부모님 직업이랑 거주지까지 다 속인 거라면 어차피 끝까지 속이긴 걸랐네요 본인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그냥 숨긴 채로 조용히 헤어지는 거고 뭐 남자가 사랑의 힘으로 그걸 안고 간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잡고 싶으면 에라 모르겠다 고백 공격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근데 망할 듯 9번 미친 저기서 하나만 속여서도 욕먹고 바로 차일 각인데 이 모든 걸 다 속였다고? 이야 님 진짜 대단하네요 달달달달달 10번 있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끝까지 착한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이딴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사기라는 걸 모르냐? 어? 네가 원하는 거 딱 두 가지 뿐이지 이거를 끝까지 속일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안 된다면 남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거야 답정너 그게 가스라이팅이든 뭐든 내 말이 틀렸냐? 네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잖아 11번 미친 남의 인생 1년 반을 쓰레기통에 쳐박았네 이거는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나? 그렇구만 12번 야 이거는 단순히 거짓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게 하나도 없는 수준 아니냐? 끌 끌 끌 끌 끌 13번 근데 이 많은 걸 다 속이고 1년 반 동안 만난 거면 이 쓴이 진짜 엄청 똑똑한 거 아닌가? 나는 똥 멍청해가지고 세 번째 만남에 다 뽀록 날 것 같은데 말이죠 대단해요 14번 그러니까 이름이랑 나이 빼고는 다 속인 거네요? 아니 잠깐만 쓴이 이름은 진짜일까? 덜덜덜덜 아이씨 뭐야 이거 무서워 그래서 오늘의 한 줄 간파 가벼운 게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지 뭐 끌 끌 끌 끌 아니 그렇소? 제 영상을 옛날부터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유명하죠 맥주병 친구 헌증 리플리 증후군 말종인데 말기인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쓴이도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이것들은 처음에 거짓말을 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저 자기 뭐랄까 허세라든지 잘나 보이고 싶을 때 혹은 자존심이 상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 니 참 안됐다 이렇게 동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 진짜 잘났다 부럽다 이렇게 축하 세워주든지 여기에 뽕을 맞아가지고 맛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발전을 하는 게 어떤 목적성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 대부분이 자기 개인의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빵이 맛있는 빵이 한 조각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친구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나눠 먹기에는 양이 너무 작아 한 놈한테 몰아줘야 될 판이야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나 이 새끼야 어제 저녁부터 굶었는데 이러면서 단순히 굶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굶었는지 어쩌다 굶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은 그랬냐? 그럼 너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짓말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 남자가 별 볼 일 없었다 그럼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뭔가 잘난 거야 돈이 많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혹은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리플리 증후군이라도 목적이 없으면 거짓말 안 해요 그리 간다니까 짤지? 그렇죠? 감사합니다